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20년 2월 2일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공병호TV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이라는 그런 영상을 내보냈고 또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제목의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이 거의 대부분 자식 문제 때문에 홍력을 치르기 때문에 무자식이 상팔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방송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비교적 늦은 결혼으로 자식 문제에 자유로울 것이라는 그런 논평을 했지만 참 세상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 윤 후보도 또 다른 가족 문제 처와 처가 문제 때문에 현재 곤혹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장남 도박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습니다 12월 16일 날 조선일보는 단독 이재명 장남 상습불법 도박 500만원 땄다 글 남기기도 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장남 도박 문제와 관련된 사항을 대단히 상시하게 다뤘습니다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씨 29세가 2019년부터 2020년에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12월 15일 날 제기됐다 미국의 서버를 두고 있는 한 온라인 포크 커뮤니티 사이트의 게시판에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도 7을 이기고 싶다라는 닉네임 사용자명을 가진 사람이 쓴 200여 개의 글이 올라 있다 거기에는 불법 소지가 다분한 온 오프라인 도박 경험들이 담겨 있다 이기고 싶다가 해당 사이트에 스스로 밝힌 이메일 주소 앞부분 13자리는 이모씨가 사용하는 인스타그램 아이디와 동일했다 이모씨로 추정되는 이 사람은 온라인 포크머니 구매 및 판매 거를 100건 정도 넘게 올렸고 서울 강남 등의 도박장에 드나들었던 후기도 여러 번 남겼다 한 법조인은 이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행사처벌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합니다 이 같은 보도 내용이 공개되자 이재명 후보는 적각 사과를 하게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서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언론 보도에 나온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서 글을 올린 당사자는 제 아들이 맞습니다 아들이 일정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을 제가 보면서 갖게 되는 생각은 성장한 아들이 도박을 하고 다니는 것을 아버지가 어떻게 일일이 다니면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특별하게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가족내력 그러니까 가족사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읽었던 것은 이재명 후보의 부친이 당시로서는 배움이 좀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집안이 대단히 가난한 몰락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자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 그런 궁금함을 늘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내용은 이재명 후보의 자서전에 상시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는 그의 자서전을 읽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집안에 대한 내력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친의 도박에 관여해서 집안을 풍지박산으로 만들었다는 내용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자서전에 소개되어 있었음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월 25일 날 공개한 웹자서전 EP1에서 이토록 오지에서 한 마리 단비처럼 해서 이렇게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제가 고향을 떠난 것은 초등학교 졸업식 직후인 1976년 2월 26일인가였습니다 3년 앞서서 성남으로 떠난 아버지를 따라온 식구가 모두 상경을 했습니다 고향을 떠난 데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지록마을 그 오지에도 한때 도라지꽃댕이 대대적으로 유행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십장에 동양하려 하는 그 놀이 아버지도 마을 주민과 어울리며 잠시 심취했고 덕분에 그나마 있던 조그만 밭대기마저 날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상경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좀 빼아픈 가족사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회고록에는 좀 더 생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도박습벽이라는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가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별다른 농토도 없었다 그나와는 당시 유행대로 돈이 생길 때마다 밤에 몰래 모여서 화투장을 조이고 결국 도박습벽이 들어서 집문서 땅문서까지 잡히다 보니까 결국 그나마 없는 재산이나 그들을 내고 말았다 이렇게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도박은 집안 내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도박은 순수하게 개인의 선택의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도박에 쉽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신경계 구조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꼭 같은 도박에 노출이 되더라도 어떤 사람들은 쉽게 빠지는 그런 뇌 영역에서의 큰 구조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런 사람의 경우는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도박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체질과 같은 그런 선천적인 특징이나 또 선천적 질환과 마찬가지로 도박과 같은 그런 중독성이 강한 놀이도 신경계의 반응 구조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도박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뇌 영역 가운데서 게임과 같은 그런 자극성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영역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럼 그 영역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똑같이 노출되더라도 특별하게 그런 노출에 민감하면서 쾌감을 좀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건 타고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박 경험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더라도 유독 A라는 사람은 흠뻑 빠지는 데 반해서 B라는 사람은 덤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두뇌 속의 도박과 관련된 신경계 영역의 특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버지가 도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신경계 구조를 갖고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신경계 구조를 모든 후손들이 다 갖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후손들 가운데서도 유독 할아버지의 그런 신경계 구조와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갖고 태어나는 자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도박을 멀리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의 형제들 사이에 그런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더물었습니다 유독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그런 도박에 빠져들게 된 것은 할아버지의 유전적 특성 그러니까 신경계 구조의 특성을 타고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조심스럽게 유추해 보게 됩니다 중독성이 강한 집안 내력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히 주의해서 그런 것을 멀리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도박에 걸려들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적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게 되면 조금 더 지나치게 가혹한 그런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현재 두 집단이 대단히 격돌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그것을 이용해서 정치적 이득을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를 좀 심하게 그렇게 공격을 하겠죠 그런데 저 생각은 유전적 특성이라는 관점에서 또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주변에서 유독 중독성이 강한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는 상당한 거리감을 느끼곤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각자가 다르게 태어납니다 따라서 일체기 아리트 돌레텔레스는 사람들은 다양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데 그 다양한 즐거움끼리 서로서로가 경쟁을 하고 또 일단 그 다양한 즐거움들 가운데 특정 즐거움이 우위를 차지하게 되면 다른 즐거움들을 완전히 압도해 버리는 그런 특성이 인간에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도박으로 인한 그런 쾌락이 한 사람을 지배하게 되면 다른 일상의 다른 즐거움들은 다 제쳐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중독성이 강한 즐거움이 일단 지배하고 나면 다른 모든 즐거움들 다 무산실을 켜버리기 때문에 중독성이 강한 그런 즐거움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좋은 방책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아주 격렬하게 야당 쪽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장남권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데 그런 점을 보면서 또 좀 다른 시각으로 유전적 특성이라는 그런 면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이재명 후보는 도박숙백이 없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유전적 특성이 아들에게로 아마 넘겨지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흥미로운 그런 관찰 포인트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 kalian 아니요 그러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